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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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전에는 이렇게 퍼져버리지 않았어요? 예전에는 이렇게 퍼져버리지 않았어요? 진문을 이렇게 포장해서 다 이렇게 퍼져버리지 않았어요. 이제 내가 생장기에 한 2cm씩 자라는데 동물 중에 그렇게 하루에 2cm가 자라는 신체 조직이 거의 없어요. 하루에 2cm? 이게 한 두 달 정도면 뿔이 이렇게 자라요. 아 진짜요? 한 달 반달. 참 신기한 게 뿔이 날 때는요. 이 사슴이 이 뿔을 굉장히 아끼고 피어다녀요. 오 신기하다. 뿔 다칠까 싶어서 싸움도 안하고 피어다녀요. 이거 이거 얼마?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200에서 300만원. 이거 하나에요? 예. 여기다가 몸에 맞는 것을 섞어서 예를 들면 단귀하고는 귀룡탕이 돼요. 단귀의 귓자와 그 다음에 유용해서 귀룡탕이 됩니다. 그래서도 먹을 수 있고 또 십전대부탕에 넣어서 먹을 수도 있고 상화탕에 넣어서 먹을 수도 있고 여성들은 또 사물탕이라는 4가지 약자가 있어요. 그것도 먹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먹을 수가 있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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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